부정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아들 못 만나게 하라고요. 조건이 그거예요? 왜 웃어요? 우리 둘이 같은 마음일 줄은 몰랐네. 저도 그래서 사진 한 장 용납 안 하는 거예요. 역시 거래하길 잘했네요. 아니요. 내 아들을 두고 거래할 생각 없어요. 대개 남편 나한테는 지나간 사람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사라져줬으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그것만 바랄 뿐이에요. 한두영 압승. 양육권 접근 금지 다 따낼 거야. 어떻게 알아? 강세나가 그냥 당했어? 내가 사고 좀 쳤어. 판사 앞에서 다 깠거든. 너... 우리 약속 잊었어? 어떻게 그래? 약속이라니 자기가 일방적으로 말한 거지. 난 분명히 말했어. 강세나한테서 제일 소중한 걸 뺏겠다고. 그리고 난 성공했고. 했고.